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영상 제작에 사용한 그런 데이터 사진과 동영상 합친 것 합친 용량보다 출력한 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 동영상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를 터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6대 9를 터치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즐겨찾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파일 하나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이 동영상의 크기가 82.9MB로 나와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이 영상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이름과 파일의 길은 27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82.9MB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타임라인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82.9 입니다. 제가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가져와 주죠. 82MB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시면은 299.6MB라고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299.6MB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300MB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1분 40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를 누르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두 번째 것이 약 300MB고 앞에 것이 82MB니까 382MB 정도가 되죠. 합치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걸 여러 가지 뭐 자막을 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했다고 하고요. 자 자막을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 출력 출력 지금 하는 것에 출력 용량이 커지는 이유 출력 용량이 예 커지는 이유 이렇게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막을 이 자막 이런 것은 별로 용량을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넣고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출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력에 가서 왜 그것이 출력 용량이 커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 출력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일반적으로 F 해상도를 여기 해상도라고 써놨죠. 해상도가 FHD1080P로 하죠. P는 픽셀입니다. 다음 여기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일반해가 출력하잖아요. 그리고 출력하면 최하단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보세요. 보시면은 이걸 지금 출력하면 476MB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아까 우리가 파일 두 개를 올렸죠. 그 합친 것이 약 476MB죠. 그러니까 입력한 용량과 출력하는 용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앞부분 이거 있죠. 476MB 좀 지어버리겠어요. 여기 476MB 이것이 출력할 때의 용량을 말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것은 238GB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자신의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남은 용량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설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FHD1080P셀로 해상도를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하고 여기서 비트레이트 보세요. 비트레이트를 29.77MB로 했습니다. 비트레이트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고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최고로 올려놨을 때 아까 두 개 입력한 영상과 거의 크기가 같아지죠. 비트레이트는 최대로 올려도 입력한 영상의 길이와 용량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해상도를 보세요. 해상도를 여기서 해상도를 올려보겠습니다. QHD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846이 됐죠. 이게 출력하는 용량이 이 846에는 출력하는 용량이 예상 출력 용량이 그렇다는 그런 것으로 이 키네마스터에서는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거의 두 배로 되었죠. 여기서 또 4K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4K를 하니까 이것도 거의 두 배가 되었네요. 1905MB 1905MB니까 거의 1GB 1GB하고 905MB죠. 그러니까 아까 QHD를 하는 것보다 4K를 하니까 거의 두 배가 늘어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레임레이트 있죠. 프레임레이트 이것을 4K로 두고서 프레임레이트를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변경시켜 보면은 이게 30이죠. 30인데 1905쪽 아래쪽에 보세요. 1905로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제 30이잖아요. 이걸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48로 해도 1905죠. 50으로 해도 1905 60으로 해도 1905입니다. 그런데 프레임레이트는 변경을 해도 파일 용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프레임레이트는 화면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크면은 다른 스마트폰의 저사양에서는 인식이 안되는 플레이 하기가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래에 보세요. 여기에 비트레이트 있죠. 비트레이트도 용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트레이트가 제일 높은 여기에 와 있죠. 이것을 제가 낮음 이쪽을 밀어 보겠어요. 비트레이트 보세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낮추겠어요. 아래쪽으로 보세요. 비트레이트가 낮음으로 이동하니까 밑에 아래쪽에 보세요. 지금 현재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용량을 잘 보세요. 비트레이트가 아래로 이동하니까 용량도 작아지죠. 그래서 이걸 대개 한 8.5정도 주는 것으로 기본으로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도 용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비트레이트를 아주 높게 하고 높게 잡고 해상도 설정이 이 파일 용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해상도를 적당하게 이렇게 FHD 1080 정도로 하는 것이 유튜브에는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레이트도 30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30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비트레이트는 비트레이트는 대략 기본 설정된 것이 비트레이트가 약 8.5 정도가 되죠. 8.5 정도로 8.5 정도로 이 정도 8.5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FHD 1080p 라고 유튜브에서 적당한 그런 해상도죠. 프레임 레이트는 30을 하고 비트레이트는 8.5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용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136 메가바이트 됐죠. 우리가 입력한 동영상 제작에 사용한 것이 300메가 하고 82메가 죠. 382메가 정도 되는데 그 용량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그래서 설정을 하실 때 FHD 1080p 라고 하고 30프레임 를 하고 비트레이트는 이렇게 8.5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높이면 이렇게 엄청나게 용량이 2기가 정도까지 거의 육복하죠. 4K 정도로 설정하니까 이런 설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력 용량보다 출력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FHD 1080p 로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8.5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2.3 2.3 2.3 3.3 2.5 2.3 3.4 2.3 2.4 3.4 5.5 5.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